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을 통한 휴식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의 이정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 랩선법을 활용한 비선형 정적해석 절차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테일러 전개,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일러 전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한번 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선형 스프링이 하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힘이나 변이를 주어 느리면 스프링의 길이는 늘어나고 힘과 변이의 관계는 선형적입니다. 힘과 변이의 선형적 관계는 붉은 선처럼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선형 커브의 기울기를 스프링 상수 또는 강성 스티프니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러한 힘과 변이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강성은 일정하지 않고 가변적입니다. 즉 강성은 스프링의 길이가 변할수록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개념을 통해 여러개의 요소와 절점으로 구성된 구조해석 모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의 가해진 힘과 변형의 관계가 비선형적일 경우 구조해석 모델의 강성 역시 비선형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의 거동을 평가하는 것을 바로 비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하죠. 선형해석과 비선형 해석의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선형해석은 특정 하중에 대한 변형을 알면 나머지 모든 하중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죠. 반면 비선형 해석의 경우 f가 커짐에 따라 응답이 비선형적이므로 모든 하중에 대응하는 변형을 모두 구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중의 경로를 조금씩 따라가며 대응하는 응답을 모두 구해야 합니다. 하중을 조금씩 따라가며 즉 조금씩 증분, 인크리먼트 해가며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비선형 해석의 공략기법은 바로 divide and conquer 나누어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구조해석 롤을 활용하여 수행한 비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해석 조건을 부여하거나 결과를 볼 때 이와 같은 용어들을 자주 접하실 텐데요. 도대체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뭔가 기초적인 것 같고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최대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바로 뉴턴 랩선법이라는 수치해석 기법을 이해해야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뉴턴 랩선법을 이용한 비선형 정적 해석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강성 행렬의 개념, 선형 시스템 방정식의 해법, 그리고 비선형 개념 등을 이전 시리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선형 정적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해석은 정적 해석이므로 관성과 시간의 역량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응답이 비선형적일 것인데요. 비선형성을 야기하는 비선형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생각해보면 비선형 정적 해석은 운동 방정식에서 관성항과 감세항을 무시할 수 있으며 강성 행렬 k는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에서 뉴턴 랩선법의 핵심은 우측 항의 하중 f를 서서히 갈 때 강성 행렬과 변이를 적절히 추정 또는 평가해 가면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죠. 단 힘의 평형이라는 물리법칙을 준수하면서 말이죠. 뉴턴 랩선법에 올리는 테일러 시리즈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한번 미분 가능한 미지의 함수 fx가 있을 때 해석적으로 이 함수를 여러개의 다항식 즉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테일러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수 전개를 통해 어떠한 함수라도 표현할 수 있는 신기한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뉴턴 랩선법은 이러한 테일러 시리즈에서 고차항을 모두 버리고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보고 계신 함수에서 fx가 0이 되는 점을 찾고자 하는 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 즉 fx는 0이 되는 x값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미분한 f'x0가 x는 x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미분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내용이라 한 번에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전체적인 개념만 파악해도 충분하니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수가 하나인 fx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r은 찾고자 하는 해이며 따라서 fr은 0이다. 찾고자 하는 해 r은 r의 근사치 또는 짐작인 x0와 근사치의 오차인 h의 합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여기 테일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차항은 다 갖다 버리고 이것들만 남깁니다. 여기다가 앞에서 정의한 해 r을 넣어 볼까요? r의 정의와 기울기의 관계에 따라 h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r을 업데이트하고 나면 다시 e와 같은 형태가 되네요. 그런데 이 r을 원함수에 대입해 보면 0이 되지는 않네요. 아직 r을 해라고 칭하기에는 민망합니다. 대신 r은 x0보다 해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구한 r을 x1이라고 명명하고 x0 대신 사용해서 앞서 수행했던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적인 과정을 it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iteration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충분히 해에 가깝다고 여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턴 랩섬 메소드입니다. 그럼 구조 해석에서는 어떻게 고려될까요? 잠시 주제를 바꿔서 힘의 평형 조건을 알아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적 해석은 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외부에서 가한 힘의 총압 p와 내부 저항으로서 발생하는 내력의 총압 i는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힘의 평형 관계는 구조물이 변형되는 과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법칙이죠. 뉴턴 랩섬 메소드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각 중분에서의 힘의 평형점을 구하는 데 활용됩니다. 각각의 중분, increment 내에서 힘의 평형점을 찾기 위해 반복 계산 즉 iteration을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통해 뉴턴 랩섬법이 비선형 정적 해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물이 있고 하중 p를 가합니다. 그런데 비선형 해석은 한 번의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하중을 조금씩 증분, increment 해가며 해석을 진행합니다. 우선 전체 하중의 25%를 가하는 첫 번째 증분을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하중만 가했고 변형에 의한 내력이 없으므로 불평양력은 0.25p 그대로입니다. 이제 iteration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시스템 강성 즉 강성 행렬을 계산합니다. 이 강성 행렬을 통해 잠재적인 평형 위치 delta1을 추정합니다. 추정된 위치로 구조물의 형상을 업데이트한 후 주어진 힘과 변형으로 발생한 내력을 비교하여 평형을 이루는지 살펴봅니다. 안타깝게도 오차 즉 불평양력이 존재하네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발생한 불평양력만큼 힘의 변화를 주고 오차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강성 행렬로 업데이트를 한 후 업데이트된 강성 행렬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평형 위치 delta2를 다시 찾습니다. 이후 구조물의 형상을 delta2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후 외력과 내력을 다시 비교합니다. 오차가 매우 작은 값이므로 현재의 해 즉 변이 delta2를 해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렴,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증분의 해를 구했으니 이제 increment1을 종료하고 다음 increment2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도 전체 하중의 25%를 가해줍니다. 보라마나 구조물은 평형을 이루지 않으므로 두 번째 increment의 첫 번째 이터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increment에서도 앞에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력과 내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강성 행렬과 변형을 업데이트해가며 즉 이터레이션을 수행해가며 해를 찾습니다. 이러한 증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total load p를 모두 가할 때까지 해석을 진행하여 원하는 비선형 응답을 얻습니다. 각 증분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최소 1개 이상의 이터레이션을 포함합니다. 그럼 increment 하나를 떼어내서 해석과 뉴턴 랩슨 메소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정 증분 내에서 강성 행렬과 변이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가며 불평형력을 없애는 과정은 앞서 살펴보았던 뉴턴 랩슨 메소드의 수학적 정의와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기울기의 개념으로 강성 행렬이 고려되었고 x 대신 변이, fx 대신 불평형력이 사용되었죠. 계산이 진행되어가며 업데이트되는 강성 행렬은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또는 자코비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설명했던 뉴턴 랩슨 법은 이처럼 2차원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매트릭스와 벡토로 구성된 현형 시스템 방정식은 다변수 벡터 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기울기 역시 단순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없고 자코비안이라는 형태를 통해 표현합니다. 자코비안은 다변수 벡터 함수의 도함수 행렬로서 각 행렬의 요소를 한번 편미분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동일하지는 않지만 2차원 그래프 형태에서의 기울기와 동일한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일러 시리즈, 뉴턴 랩슨 메소드, 자코비안 이란 까다로운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 말하는 핵심은 바로 비선형을 국부적으로 선형화하여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테일러 시리즈에서 고차항들은 모두 갖다 버렸고 선형 부분만 떼어내서 개선에 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형 대수학에서 자코비안 행렬의 물리적 의미 역시 비선형 변환을 국부적인 선형 변환으로 근사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체 해석은 비선형 해석이지만 각 인크리먼트 내에서 반복되는 각 이터레이션은 선형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비선형적 문제를 푼 것이죠. 이러한 계산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는 솔루션이 바로 아바쿠스와 3D 익스피린스 플레이폼이 제공하는 구조해석 사용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용어적으로 뉴턴 랩선법처럼 한쪽에만 관계식이 존재하고 반대항은 용어로 세팅하는 계산 형태를 수학적으로 인플리스트 스킨, 음형태, 음함수 또는 내연적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다른 형태로서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이터레이션 없이 계산 결과를 향해 정주행하는 익스피리스트 스킨이라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인플리스트 솔버다, 익스피리스트 솔버다 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스피리스트 기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인플리스트 기법이 일정한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익스피리스트 방법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 장점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익스피리스트 기법의 경우 본 시리즈의 다른 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누어 정복하고 선형 해석을 통해 비선형을 해결하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훌륭한 아이디어에 대해 부족하나마 다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뉴턴 랩선법을 활용한 비선형 정적 해석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솔리드 웍스와 시뮬리아의 완벽한 통합 워크플로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